현재 자신의 지위와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니까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아직 손을 빌려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해수는 고사하고 감수도 할 수 있을지 말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깔끔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해수는 부모님께 컴퓨터 사달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컴퓨터 바탕화면을 수족관이나 모바일 아쿠아리움 게임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보다 게임이 훨씬 저렴하고 싸니까 우선 게임으로 하시고요 만약 수산질병이나 수산관리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실 거라면 그걸 빈미로 해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취생이면 우선 남동취해 볼게 없으니까 조금 지저분해도 용인할 수 있겠죠 물론 개인의 취향은 제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직장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니까 조금 저렴하게 세팅해봤고 추천드리는 것은 35큐브인데요 여과기로는 거리식 여과기이고 상품은 리컴이나 필그린 이런 제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셔도 무방하고요 거리식 여과기를 구매할 때는 꼭 유막 제거기가 같이 동봉된 제품으로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조명은 스펙트라 A029 아니면 M029가 좋고요 시리즈는 다른데 둘 다 같은 제품이에요 직구 제품이냐 정식 수입 제품이냐 차이인데 직구 제품이 꽤 저렴하니까 직구 제품으로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조명은 디밍 기능이 없으니까 알아서 그냥 껐다 켰다 해주시면 돼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몸으로 뛰시면 됩니다 너무 귀찮으면 타이머 콘센트를 하나 구매하셔서 시간대별로 온오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원정도는 더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류 모터는 시세나노 3W 또는 제바오 SWE 제품으로 한개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류가 너무 강하니까 한개만 해도 충분하구요 히터는 필그린으로 100W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히터에서는 26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요 냉각이 문제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온도 컨트롤러랑 선풍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온도 컨트롤러는 가장 싸게 냉각 기능만 가능한 OKE-6422C로 구매하시면 되구요 전원에는 USB 선풍기에 핸드폰 충전기 어디터를 물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USB 선풍기는 보통 플렉스 선풍기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 되구요 보충수통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럴 거면 매일매일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겠죠 보충수통은 2스타 1L로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되구요 사이펀 형식보다는 볼탑이 어쨌든 동봉된 보충수통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사이펀은 물이 깨지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마다 계속 소리가 나와서 좋지는 않구요 그리고 스키머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어항 물량이 적으니까 그냥 환수로만 커버하시면 됩니다 해수염은 레드C 2kg로 구매하시면 되구요 샌드는 뉴트리오션, 아라고나이트 샌드 중에 가장 적은 무게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게 4.6kg 정도 되구요 세팅하실 때는 4.6kg의 절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끼랑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돗물로 세팅하시면 되구요 락은 아라고나이트 락으로 약 5kg 정도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락 종류는 아라고나이트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면 상관없으니까 그나마 저렴한게 마르코락이니까 그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염도는 필수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염도계를 구매하는게 좋구요 스윙식이 좀 더 싸긴 한데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니까 불절식으로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입으로 음미하면서 짠맛을 측정하셔도 됩니다 멀티탭은 6.9kg로 구매하시고 가격대가 높은 걸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전선이 가장 두꺼운 걸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항 30,000원, 카레이싱 여과기 14,000원, 조명 60,000원, 수류모터 34,000원, 보충수통 18,000원, 히터 8,000원, 온도 컨트롤러 20,000원, USB 선풍기 10,000원, 레드시의 수염 18,000원, 샌드 16,000원, 마르코락 50,000원, 염도계 13,000원 이렇게 하면 29,000원이 지출이 되는데요 부가적으로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첨가제는 박테리아하고 물고기 사료만 구매를 합니다 박테리아는 보통 15,000원 정도 하고요 물고기 사료는 8,000원 정도로 하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산호먹이는 비싸니까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패스하고 물고기 사료를 팍팍 줘갖고 산호를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1,4,000원이 지출되는데 뜰채나 사이펀이나 환수통 이런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가지나 밥그릇으로 저렴하게 하시는게 좋아요 35큐브 내부 배면으로는 시작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양말필터랑 리턴모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부 배면의 어항은 가격이 좀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45만원까지 상승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추천하는 선물은 니모 2마리, 텐결 1마리랑 버튼, 레더, 엘피스 종류로 구매하시면 되고 자신의 취향으로 구매하지 마시구요 그냥 싼걸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초반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테스트 킷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어학물을 그냥 입으로 음미하면서 대략 추론만 하시면 되요 왜냐하면 테스트 킷을 구매하는 순간에 아 뭐가 부족하네 뭐가 높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추가자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스펙으로 한번 가볼게요 3군데 이상 과외를 하는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스펙을 높여입니다 물론 스펙을 높여봤자 하단 선포는 꿈도 꾸시면 안 돼요 45큐브 내부 배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부 배면인 만큼 장비 스펙이 조금 더 커지겠죠 양말 필터는 기본 2장으로 하시고 매일매일 세탁하시면 됩니다 양말 필터가 많아지만 그만큼 편해지지만 일단은 몸이 고생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2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45큐브 내부 배면은 물량이 대략 한 60리터 정도 되니까 리터모터는 시세 1.05로 구매를 하셔도 되구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협신 30와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음은 조금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귀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세 1.5도 가능은 한데 비싸니까 그냥 1.05로 구매하시면 돼요 내부 배면인 만큼 스키머가 필요한데 보통 내부 배면용 스키머는 아쿠아 엑셀이나 제스트 스키머를 자주 사용하구요 아쿠아 엑셀은 나노 미니 스키머로 구매하시면 되고 제스트 스키머는 MGM3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다 스키머도 있긴 한데 세다 스키머의 단점은 청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에어리프트 방식도 있는데 에어리프트를 구매를 하려면은 기포기도 사야 되고 우드스톤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그냥 니들 휠으로 구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히터는 200W로 필그린 제품으로 구매를 합니다 ARM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분상 비싸니까 국산으로 구매합시다 온도 컨트롤러는 OK 6428 시리즈로 히터, 냉각 모두 가능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냉각기는 아직 비싸니까 냉각팬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구요 냉각팬은 4,9나 6,9로 사면 됩니다 한 여름에는 냉각팬으로 하면은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냉동실에 페트백을 얼려놓고 자주자주 어항이 넣어서 수온을 낮춰야 됩니다 보충수통, 해수염, 샌드, 락은 35큐브랑 동일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락은 10kg 정도로 구매하면 좋습니다 수류모터는 2개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펙은 35큐브랑 동일하게 구매하시면 되구요 당연히 수돗물로 합니다 이 끼랑 함께 공존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항 15만원, 양말필터 2장 8천원, 조명 6만원, 수류모터 2개 6만 8천원, 보충수통 18,000원, 히터 12,000원, 온도 컨트롤러 48,000원, 냉각팬 5만원, 레드시의 수염 18,000원, 샌드 16,000원, 마르코락 10만원, 연도계 13,000원, 스키머 9만원, 리터모터 5만원 됩니다 이 정도 필요하고 금액은 70만원 정도로 되는데 35큐브때보다 거의 2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박테리아 사료만 구매를 하시고 이러면 72만원 정도 되는데 테스트킷은 셀리퍼트에 알칼리니티 1개만 구매를 하고 첨가제는 베이킹소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74만원 정도 필요하구요 추천드리는 산후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튼, 레더, LPS 종류이고 물고기는 니모 2마리, 탱종류 3마리, 고비류 2마리, 안티아스 계열 2마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산후 먹이를 구매하지 않으니까 물고기 똥으로 산후의 영향을 보충해야 합니다 원래는 전부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분량 조절 실패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음편은 대리급 이상의 직장인이면서 미혼이신 분 과장급 이상의 직장인이면서 기혼이신 분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는 차장급 이상이시면서 자녀가 있는 신분이나 장영업 또는 사장님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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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